주님 이 시간에 멀리서 오신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이 자리에 있어 기쁨의 기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없지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찬양해요 찬양해요 주 바랍에 납두려 내 사랑을 부르리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영광스러운 나의 주님 아름다운 그 이름 거룩한 주님의 보여 나의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의 영광 나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I am my beloved and my beloved is mine 어떻게 이런 일이 주님 벌어지면 나 못한 나를 어떻게 주님의 것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내 안으로 이길래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나 어떻게 내가 주님의 것이 되고 어떻게 주님이 내 것이란 말입니까 나 주의 것 주님 나의 것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소중도 사탄도 기근도 전쟁도 고통도 아무것도 나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nothing can ever separate me from your love I love you I love you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거리낌 없이 나의 향유감을 깨뜨릴 수 있게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 주님 안에서 오늘 주님을 향해 갖고 있던 모든 궁금증들이 초자연적으로 풀어질지 나 기아라 주님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시오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시오 Get out of this and let me 네가 누구냐 알아서 Get out of this and let me 영원전히 네가 타락을 널처럼 내 뱃속을 틀어내며 친밀감을 나누었던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 바람을 쏘리라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And my heart will follow Only after you 마음껏 올라가세요 Hey,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 있네, 자유함 있네 이것이 마치 마지막 드리는 예배인 것처럼 날 모든 것 부어다들어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이곳을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주님과 나를 단둘이 있는 것처럼 사랑, oh, love, I dance with you 나의 사랑, oh, love, I dance with you 나와 함께해 춤을 추어 내 사랑하는 저 나의 신부, 나의 눈이, 나의 비둘이, I'm my darling 내 사랑, oh, love, I dance with you 나의 사랑, oh, love, I dance with you 이 광야까지도 가리 주님 따라가리 날 데려가줘, 날 데려가줘 내 사랑, oh, love, I dance with you take me with you take me away come with me come to me come with me come with me come to me you you are mine you are mine now that I ain't gone you're calling me you're calling your my name you're calling me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고마워 넌 찬양하라 낼수나요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노래를 주님께 눈빛어드리세요 네 아무튼 주님의 어린이 열릴 수 없겠어 지금 주님께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니 내 안에 있는 빛과 어둠을 가리십니다 후회와 미우고 고정과 막힘과 압박과 불림을 떠나갈지 않아 기쁨과 믿음과 자유함과 감사함과 사랑은 주님께 올라가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다 찬양하라 내 영혼, 내 밤, 내 삶, 내 시간, 내 약속 주님께 드립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 영혼으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말 말하라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굶고 좀 사라져 어둠 이곳에 내 눈 밝은 Open my eyes for 내 기쁨 영혼으로 나 주님의 강물이 지금 이 성소에 나의 성소에 흐르소서 나의 영혼을 풀어줄 수 없어 나의 눈이 주님을 보고 나의 마음이 주님 같은 마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임해드립니다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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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가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을 밝았네 내 기분은 평온한 도둑 주님 우리를 주님 안에서 주님 임자 안에서 또 자율시키 풀어주세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영광의 영역까지 오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고 천사들도 보고 싶고 하늘을 여시고 나의 눈을 여시고 나의 마음을 여시고 영을 열어주세요 여러분들 영으로 들이시는 천장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하늘에 도착할 때까지 We are sitting with Christ in the heavenly places heavenly places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하늘에 앉아있는 내가 지금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과 하늘에 앉아있는 I am sitting with you in the heavenly places in the heavenly places 하늘에 앉아있는 하늘에 앉아있는 하늘에 앉아있는 나의 하나님 내가 우주를 높이고 영원히 영원히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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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주의 이름 I bless your name There is Jesus Jesus Oh my God, Lord Your name is like perfect You pour it out 주님의 이름 아름다운 향수 풍은 것 같지 영원히 주의 이름 이름만 예수님 성주 하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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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읏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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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으으으으으으읐 왕이 내 곁에 두시면 내 향유가 붉게 뜨려 이 방이 향유로 가득 차해 When my king lays down beside me My fragrance, bells, and love 예수님의 거룩함의 아름다움의 향유입니다 Aloe and colors and cinnamon Twelve sweet spices of Jesus God 열등하지, 이승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의 향유가 우리에게서 이 성수에게서 빠져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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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라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성령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모두 다 예수님의 성령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King Jesus, to the throne of grace, 예수님의 위로 완전히 내가 덤벼스오니 감히 나의 왕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7시 30분의 원래 시작인데요 7시부터 노래를 부르고 있어서 정식 시간에서는 10분밖에 안 지난 걸 아직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노래를 한 곡 올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같이 즐길게 기대를 드리고 제가 예수님한테 주님 이 시간이 제사장 쪽에 심부로 각자 나와서 주님을 영화로 해주는 시간인데 찬양은 그렇다고 치고 저희가 기도하는 시간에 영어로 하시는 분이 있고 한국말로 하시는 성도가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미팅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물어봤더니 주님이 이것이 제사장 된 너희들이 각각 나와서 예수님의 그 중보사역 하늘에 계시는 중보사역에 참여하는 것이오니 월십을 하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 기도를 할 때 나는 세 가지 네 가지 랭기지를 다 알아들으니까 너희가 각자 가진 편안한 말로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라 해서 감정을 치셨어요 제가 예수님께 한 곡부터 올려드리고요 마이크로 자유하게 나오셔서 주님이 보시는 게시의 영, 지의 영으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 자기 개인적인 기도만 빼시고 주님의 예수님 속에서 하늘의 법정으로 들으시는 그 중보사역에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I believe that this is we're in such a time to pray, really pray and say God for the nation for US and Korea, 한반도와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께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으셔서 용감하게 나와서 마이크를 잡으시고 한국말도 좋고, 방언도 좋고, 영어도 좋고 주님께 외치시면 천사들이 그것을 보아서 하늘로 가져간 검과 금대접의 현장입니다 discovered by love 하나님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발견되어 주께 정원 되었네 나의 전부가 주의 것 영원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네 오 주님만 내게 입맞혀 I have you so much in my thoughts My love is so fixed on you There is none upon earth That I desire besides you Whom have I in heaven but you 내 생각 온통 주님으로만 내 사랑은 오직 주님께 이 세상엔 아무도 없네 주님 외에 내가 열망하는 분 하늘에 주님밖에 없네 It's always been and there will always be you I move and live and have my being in you I will run after you Let's help me with you Yes, you need Let me love you like you have loved me I will follow you even to the wilderness I will run after you Take me with you Take me with you Take me with you Take me with you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그렇게 주를 사랑하고 싶어 평역까지도 가리 주와 함께 가리 I have you so much in my place I have the mind of Christ My love is so fixed on you There is none above earth And that I desire besides you Whom have I in heaven above you above you 내 생각 온통 주님으로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내 생각 온통 주님으로만 내 사랑 오직 예수님께 예수님께 이 세상에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 주님 외에 내가 열망하는 뿐 하늘에 주님밖에 없네 주님밖에 없네 하늘에 주님만 난 기려해 It's always been and it will always be you I move and live and have my being in you I will run after you Take me with you 하늘에 주님 하늘에 주님으로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I walk through pain in you I will run through the dead 주님 안에 숨 쉬고 주님 안에 eng아고 wanna lasher 주님 안에 말하고 genetic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고렇게 사랑하고 싶어 광야가서도 거리 주님 데려가 주 let me love you like you have loved me I will follow you even to the wilderness I will run after you Take me with you 주님 널 데려가 줘 주님 널 데려가 줘 광야가 지도 광야가 지도 Zo here 몇 가지 아멘 아멘 너로 아픈 시간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로 아픈 시간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것들을 계시의 영, 지혜의 영으로 나누시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Let the spirit of wisdom and spirit of revelation come. Come down. Come down. Lord, we're so honored to participate in your intercession ministry, Jesus, God. Holy Spirit, we don't know how to pray. We trust you. Lord, we're so honored to be here. Let's see. I'll do the first. This morning, I felt that the Lord was sharing one of His description to me that applies to Koreans. Let's pray. Let's pray. Let's pray. Let's pray. Let's pray. Let's pray. You. Let's pray. Let's pray. 감사드리고 예수께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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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집사님들과 아버지의 많은 사육자들을 보내주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이 로맨틱한 친밀한 이 시간들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당신과 함께 걷고 당신과 함께 마시며 당신과 함께 먹고 나누는 그 시간들이 아버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아버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시간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당신의 신부로서의 교회의 그 아이덴티티를 아버지 이 사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심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각자가 돌아가서 각자의 삶 가운데 거할 때 아버지 당신과 함께 동행함으로만 당신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버지 이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 가운데 아버지 부흥의 불을 붙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부흥의 불을 아버지 다른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이 팔 탈 수 있는 아버지 이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대한민국의 주소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주인으로 기다렸습니다 그거를 통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sections 사례rea 주 예수님의 주님의 주소 Acona 주님 우리 가슴 안에 꽉 차있는 당신의 기도들을 이 시간 풀어주시옵소서 이곳은 이곳에서 이곳을 지켜낸다 Thank you, Father. Just bringing these precious crayons, it seems that it was just started this new, unexpected thing you're doing. Something very precious, precious to your heart. You're the desire of the nations. You brought them because they're hungry. You're thirsty. You paid a lot of money to come here. You paid a lot of money to come here to come here. It's a, nothing for them to do this. It's, you are precious to them. So we ask you, Father, that. Because you're the one that put that passion in them, that fire in them, that hunger, that thirst, that you will read them. That you will fill them up. That you will transform them and empower them. That they go back with an overflow. That they will be world changers. That you will grant them, Father. That you will grant them, Father. That you will grant them, that you will grant them, forgive them, son. That you will murder them, Father. 아주 큰 일을 그 they would be strong and courageous they'd enter into the battle Father that they would know their God and that you would do exploits to them Father wherever they go that they would see and behold their God they would take that place that they have Father seated in the heavenlies that they would begin to have this new mantle of the prophetic on their life that this apostolic call on them Father would be settled and fixed that they would be established Father in what you call them into because they are here to receive from you and Father we thank you for just absolutely overwhelming them with your fullness overwhelming them with a new mantle overwhelming them with new vision that they begin to see what you want them to see hear what you want them to hear that you would empower them that you would feel them that Father God that individually that you would touch them that you would give them the desires of their hearts that Father God that you Father would make a way for them that you remember their families back in Korea that you remember their families you have them on their heart Father we ask for a harvest a harvest of souls for them that this is a turning point for them that you're turning that this is a harvest for each one of them Father that you're turning mildly all that Satan has intended for evil that you're turning into good that Father God let them just see and behold the Alpha and Omega that the end has come for the enemy that they're going to go back that you're already doing a great work and their families following those that the people that you called them to sitting in deep darkness that the rising of the Son of God in them is just going to just burst out of them and Father those family members so caught in darkness now we thank you Father God for shining your light on them hovering brooding over them and bringing them to the cross bringing them to the saving knowledge and Jesus Christ as Lord we thank you Father God for wrapping your arms about these precious ones you sent and just like a hovering hovering wings of the dove over them Father a great anointing has come a great fire has come a great oneness and the Spirit has come and Father we ask you the fullness of what you call for them the fullness of what you call for them and Father let them have one divine encounter after the other we ask you Father God that you truly would open up the heavens over them and as they're eating as they're sleeping as they're drinking as they're community with one another that it would be full that we'd be rich that we'd be revelation knowledge that it would be just yes and thus sayeth the Lord and Father we thank you that you have remembered everything you remember the labor of love you remembered every prayer you bottled every tear and we ask this church and this church we ask for them to help and overflow Father that they would know they would know that God before me who can be against me they know that you're by their side that you're empowering them and we ask Father for such a move of the Spirit the shattering anointing that will come on them that Father God to stand up stand up and declare thus saith the Lord Father we know that we have a prophetic mantle we ask for them to just follow them mightily Father that they would so see like the eagles they are so hear about the Spirit they would know Him they would know Him we ask for that intimacy Father and Lord we ask for practical things we ask You to bless them we ask You to bless them we ask You to prosper them we ask You to favor them Father let them take this gauntlet and just run with it Father and just run through the nations oh God expand their tentpacks expand their tentpacks it's obvious that You're doing that with them being here for us that You're expanding our tentpacks and which You're expected unexpected we ask You Father God to grace us to cooperate with You that we would say yes Lord whatever You ask I'm gonna do it whatever You say go I'm gonna go whatever You say speak I'm gonna speak and Father we ask You for wisdom from above to be important to them the floodlight of heaven to shine on them and now Father let them radiate with Your glory let Your glory cloud come on them establish their steps Father confound the host of hell wherever they go and let them bear fruit in this house let them bear fruit in this area Father let them when they get together and pray in fellowship let it be God in their midst God in them God for them God through them and we thank You for what You're gonna do in your face Father in Jesus precious name and we thank You 사랑하는 것 우리가 어디로부터 안녕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내고 주시니까 주님 사랑해요 여부와 일을 준비하십시오 여호와 일을 준비하십시오 제 사랑이 흐르는 것을 보게 하십시오 We thank you that you're calling your people back home, Lord We call back We call back those lost sons and daughters, Father God We call back those lost sons and daughters, Father God Draw them, Lord Jesus 주 앞으로 불러주소서 주님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주님 앞에 계십시오 이것이 주님의 시간 아닙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기다렸던 시간 당신의 영광을 비춰주소서 승리를 가져다주소서 당신이 일어서 쉬고 원수는 흩어집니다 매일매일 승리하는 승리를 하십시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까지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인내하십시오 Father God, we thank you that we will bear much fruit in this ministry, Lord Jesus bear much fruit for you, Lord Jesus Christ bear much fruit for you in the Americas, Lord Jesus 미국을 통해 많은 여행을 하십시오 we call revival to South America, Lord Jesus we thank you that you complete that work that you began in Brazil, Father God 당신이 시작한 일은 마치옵소서 we say peace to Venezuela, Father God 베네주엘라여 평화할지어다 we cry out against the abuse of the people in Venezuela and the mispent oil month, Father God we call prosperity back to that nation and the love of God back to Venezuela, Lord Jesus we thank you for what you're doing in Argentina and Chile, Father God for the unknown preachers of the gospel in South America, Father God we thank you, Lord Jesus, for what you're doing in the northern region of Africa, Father God that you will touch Islam in a whole new way, Father God salvations for Christ through Morocco, Lord Jesus Tunisia, the Algiers Peninsula, Father God through Libya and Egypt, Father God we thank you that your glory shines down on those people, Lord Jesus we thank you, Father God, as John and Barney go to Egypt, Lord Jesus that you will visit those people, Father God you will touch their hearts, Lord Jesus that there'll be a mighty revival in Egypt, Lord we thank you, Father God that as you brought your people out of Egypt and showed your strong hand, Lord you will show your strong hand in the Middle East again, Father God as they resurrected the pillars, as they crossed the sea, Father God you will split the enemy's plans, Father God you will crush the agenda of the enemy, Father God we thank you, Lord Jesus, that you will silence the voice of the enemy, Lord in the Middle East we call peace to the Middle East, Father God we thank you for the peace of Israel, Lord Jesus we thank you, Lord that your enemies in the Middle East will be scattered, Father God we thank you that the enemies will start to fight amongst themselves, Lord Father God, and I thank you that a wind of your love just flows through the Middle East thank you, Father God that you touch nations like Turkey, Lord Jesus old Mesopotamia, Father God Syria, Lord Jesus Syria, Lord Jesus Father God, I thank you that you touch Palestine, Lord the land of Judah, Father God I thank you that you'll touch, Lord Jesus Jordan Armenia, Lord Jesus that your spirit will flow to the Caucasus Mountains, Father God into Russia, Lord Jesus that your wind of the love will touch the Cossack people, Lord the Ukrainians, Father God I thank you that you'll touch the land of Uzbekistan Kazakhstan, Lord Jesus I thank you that you remember all your people all over the world, Father God that your wind of love will travel to Mongolia and into Manchuria, Father God that China will know Jesus, Lord we thank you for the name, Lord we thank you, Father God and we know that the church of China was built by the blood of the martyrs, Father God we remember the sacrifice, Lord Jesus we thank you, Lord Jesus for the people that have gone into China Laos, Cambodia, Father God heal Southeast Asia, Father God we thank you, Lord Jesus where Paul Poth ran riots in Cambodia, Father God that you'll heal those people, Lord that you'll touch Cambodia, Father God touch Myanmar, Burma, Lord Jesus touch them and bind up the wounds of the past, Lord bind up the wounds of Cambodia, Lord Jesus Father God, knowing that Cambodia is one of the worst human rights records in the world today, Lord we break that history, Father God we thank you that freedom will come to Myanmar we speak revival to Thailand to Taiwan, Father God to Australia, Lord Jesus to Papua New Guinea, Father God we thank you that you'll even touch the very people in the hidden jungles of Papua and Papua New Guinea, Lord thank you, Father God we thank you, Father God that you'll heal the nation of Japan, Lord Jesus that you'll touch Japan you'll silence the grumbling of the earth in those islands, Father God you'll keep the foundations of that island stable, Father God and you'll keep the cities alive, Lord Jesus and Jesus, I thank you that you'll touch those people's hearts, Lord you'll soften them, Father God I thank you that you'll bring redemption to Korea, Lord Jesus I thank you that you'll unite for the nation of Ukraine, Korea, Father God it's been longer than 50 years, Father God since that nation's been split, Lord we thank you for a unified Korea, Father God for a free North Korea, Lord Jesus that the gospel will be known in North Korea, Lord Jesus that that communist party or whatever they are will bow down because every knee shall bow and every tongue shall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Lord and we say that North Korea will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Lord we speak the favor of God over the southern regions, Father God politically, Father God, we thank you that you have your way, Lord Jesus we thank you that your wind of love flows through the parliament of Korea, Father God that you'll touch that peninsula, Lord Jesus I thank you for the Polynesian islands, Lord Jesus as I remember Manasseh right now, Father God that you'll touch Fiji, Lord Jesus you'll continue to heal the nation of Fiji, Lord Jesus continue to heal the waters and the reefs that have been destroyed in Fiji, Father God that you'll touch and bless those people again, Lord Jesus Samoa, Father God, New Zealand, Lord we thank you, Lord Jesus, that you have not forgotten the people in New Zealand, Lord that you'll bring a revival in New Zealand, Lord Father God, we thank you for what you're doing in Africa, Lord how you're touching the people in Africa thousands of years of darkness, Lord Jesus and the Spirit of God has come back to Africa we thank you so much for what you're doing in West Africa, Lord Jesus we thank you for what you're doing in Cornivore and Benin in Togo, Lord Jesus, in Nigeria we thank you that the power of God is known in Nigeria today in Ghana, Father God we bless the ministers in West Africa, Lord Jesus we thank you, Father God, for souls, souls, souls that you'll crush the power of witchcraft in West Africa, Lord Jesus Father God, I thank you that you'll touch Central Africa, Lord Jesus heal Africa of the wounds of its civil wars, Lord Jesus that you'll knight Sudan, Father God that the north region will know Christ, Lord Jesus that Christ will be known in the northern region of Sudan, Father God I thank you that you bring healing healing to Somalia, Father God yes, Lord Jesus, we speak healing to Somalia, Father God to Tanzania and Kenya, Lord Jesus to Tanzania and Kenya, Lord Jesus Father God, we bring political peace to Kenya, Father God we thank you for peace in Kenya, Lord Jesus we thank you, Father God we thank you that you continue to heal the nation of Mozambique, Father God we bless the work of Heidi Baker and many more, Father God we bless the work of Heidi Baker and many more, Father God we thank you, Lord Jesus we speak peace over my home nation, South Africa, Father God we speak peace over my home, Lord Jesus we thank you that you are faithful to complete the good work that you began in South Africa in 1994, when a party fell, we thank you, Lord, that you have not forgotten us we thank you for touching Namibia, Lord Jesus we thank you for healing Zimbabwe, Lord bringing back prosperity back to that nation we thank you for the riches and glory of Christ to touch this nation, Father God, America, Lord Jesus Father God, you did great works in the United States Father God, you did great works in the United States we remember all the people of the past the John G. Lakes, the Charles Finneys, the D.L. Moody's, Lord Jesus we thank you that men and women of God, like Mariah Woodruff, Ata, Father God, Catherine Coolman, Jack Coe, A.A. Allen healing revivals will begin to take place, once agai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ather God that the wind of your love will flow from the east to the west and from the north to the south, Lord we thank you that once again,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know Jesus Christ and you will be Lord of the Lord, Father God I thank you that once again, United States will know that you are the ultimate supreme woman you are the all imperial authority, Father God you have no predecessor and you have no successor, Father God we can't vote you in and we can't vote you out you are the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and it will remain that way for all eternity, Father God because in eternity past there you were you sat in the circumference of yourself before we even knew of ourselves, Lord you had us in your hearts, Lord Jesus so we call out our destinies, Father God we call out our destinies, Lord Jesus we thank you that we will fulfill our purpose, Lord Jesus we thank you for your fire, Father God your fire that will burn out every impurity, Lord Jesus we thank you, Lord Jesus for your healing revival, Lord Jesus we thank you, Father we thank you, Holy Spirit we thank you, Holy Spirit yes, Lord Jesus 아멘 Jesus is holy home in all is in all in all in all 아 왠시도 아 왠시도 예수님 예수님 손잡고 은혜 보좌 앞으로 생명수 앞으로 나갑니다 생명수 앞으로 나갑니다 생명수 앞으로 나갑니다 생명수 강을 누릴 지어다 누리고 싶습니다 영원히 누릴 지어다 생명수 앞으로 나갑니다 생명수 앞으로 나갑니다 생명수 앞으로 나갑니다 정림이 누리vischisierung He is a ein glory and love Be all the glory in the cloud of your glory 영광의 구름이여 영광의 기름품이여 영광의 기름품 오오오오오오 제키나의 영광이여 홀리구름이여 쉐이 칸의 글로리 내게 일어나서 이 시골 이 시켄토 이 논리 캔톨로 볼인 시계나 오 원식을 누릴지어다 평강을 누릴지어다 생명수 강가에 주님과 함께 누릴지어다 누릴지어다 지구촌이여 생명수 강가를 누릴지어다 이 지구촌이여 예수의 보혈로 우주를 덮으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주를 덮으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 우주를 덮으소서 지구촌이여 자유하라 영광이 있어라 생명수 주님과 함께 걸어라 걸어라 Be holy I am holy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경배 We work you We work you 나의 왕 My king 나의 목소리 백조의 세포들아 다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라 Give me thanks to the Lord 주님 귀에 고개고 깨고 깨고 지여 내 영혼 자유해 내 영혼 자유해 This is Psalm 67 May God be gracious to us and bless us and make his face shine upon us Selah That your ways may be known on earth your salvation among all nations May the peoples praise you, O God May the nations be glad and sing for joy for you rule the peoples justly and guide the nations of the earth Selah May the peoples praise you, O God May all the peoples praise you Then the land will yield its harvest and God, our God will bless us God will bless us and all the ends of the earth will fear him 10편, 167편 하나님은 우리를 국룰이 여기서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래의 땅 위에 주의 구원의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애하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반도와 모든 한민족 가운데 선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 아이덴티티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언행을 맺은 민족이며 우리는 제사장 민족이며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전세계적인 대추수를 위해서 사용될 민족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마리에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보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제부살렘 가운데 보내주사 아버지 유대인들 가운데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 간반도 위에 가운데에 스피릿으로 오해 끈임을 부어주사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당신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그 주요 아이덴티티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bring you to the nations 아버지 당신이 누군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이 누군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부흥의 씨앗이라고 보여주시옵소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부흥의 씨앗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에 심어졌습니다 다른 나라에 심어졌습니다 아, Lord what an honor it is to meet these people 주님 이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아버지 당신이 지금 저에게 부흥의 씨앗을 보여주시옵소서 당신이 지금 저에게 부흥의 씨앗을 보여주시옵소서 so father god I just pray that the chains will be broken that the chains will be broken that in all the hidden places the chains will be broken that these people will be free free to do your will, Lord so do your will, Lord free to express the Holy Spirit 성령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사람의 눈에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의 주시는 것을 무조건 말할 수 있도록 한국의 주시는 것을 무조건 말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루신 모든 일을 주시옵소서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I just ask you to release them. Release them, Lord. Release them to turn the world upside down. In Jesus' name. Amen.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평안이 넘쳐요 예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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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성령님 사랑해요 갈망하고 사모하며 이곳에 왔습니다, 아버지 수개월을 기도하며 의무를 하며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엄청난 축제가 있을 것입니다 there are a people that have served and served and served they're hospitable people and given and given and they love they love the Jews so Father God we thank you I see a table that you've laid before them in the presence of their enemies I see just a lavish feast of the spirit and you're taking them up into a knowing a knowing that they hunger for that they're going to know their God that they're going to see their God you're going to reveal the supernatural to them there are kingdom people and they're going to do kingdom exploits and have kingdom finances released from their nation and in their nation and Father we thank you that you're going to do the impossible and amazing and astounding in for and through them that you've made a people already that they have so humble themselves they've so cried out they've so laid down their lives that Father God that Father God is all most their cup has already started overflowing and we thank you Father God so absolutely revealing yourselves to them what we all live for is to see your face what we all live for is to hear your voice and bear fruit for your glory that's what we live for and we thank you Father God you have found the people and that you are kissing their feet that you're washing their feet and they have washed people's feet water and we thank you for the lavish display of your glory in this people we thank you Father God you will get all the glory you get all the glory for what you're about to do and we thank you that you have remembered and it's a harvest time it's time for them to read what they have been showing and it will not be denied them not individually not together we thank you Father God for the house of prayer that's been established in Korea we thank you Father God for the worship of heaven when they get the heavens coming down in the midst and they're gonna sing and they're gonna dance and they're gonna rejoice and they're gonna know and they're gonna declare and decree it's a full package from heaven that you're giving to the Father and Father as you're establishing this you're gonna send it out like a hero to the nations this is what I did I did I did I did this is what I did an awesome almighty sovereign God a God of impossibilities and Father we thank you for doing the impossibilities in Korea in northern South Korea we thank you Father God for bringing the hidden things to light those in deep darkness are gonna see a great light and Father we thank you for the out rain of yourself through them Father the out rain of the divine we praise your holy name for the open heaven over them what they're gonna receive here they're gonna go back with you you're gonna send them other places and Father we thank you so much they will always have the overflow they will always have an increased anointing they will always have this open heaven they will always have this intimate knowing of an almighty all power lost and all knowing God and we thank you for it God we thank you for establishing it in their lives and Father we thank you for every pastor every evangelist every teacher every epitholic minister Father prophetic minister Lord we thank you for remantling them and refiring them we thank you for sending them out oh we thank you Father God arrows shot from your quiver that they're gonna hit the mark those that have been shot down and discouraged and left in despair we thank you that you're raising them up we thank you for the youth that you're raising up Father that they're being just matter about you Father the supernatural a supernatural and powerful God we thank you for the suddenly's coming we thank you for the light of the Spirit coming we thank you for the power of the Holy God coming we thank you for the doing the impossible in them building the impossible through their Father for the anointing for signs and wonders and they're gonna go and they're gonna flow and they're gonna know am God before me who can be against me get all the glory oh mighty Father in Jesus' precious name let's just worship God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잠시 찬양합시다 주님께 모든 영광 모든 영광 모든 존기 모든 능력 모든 찬성 드림니 주님을 위한 것 주님을 위한 것 주님 받으세요 주님 받으세요 능력과 영광과 존기와 찬양 praise and honor glory honor and glory and honor beyond the glory beyond the glory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pure glory 잠깐만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저희가 드린 모든 기도하고 모든 찬양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나에게 버물지 않고 하나도 훔쳐지지 않고 하나도 받지지 않고 주님 한분께 다 드릴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께 잠깐 올려드리죠 glory to God glory to God it's all about you it's all about you us the Lord you're glorious holy spirit send the fire send the fire 성령의 벌 이마소서 거룩한 벌 이마소서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건드립니다 all the glory to you we worship you we worship you 주님께 경배해요 왕이신 주께 영광 주님께만 영광 힘과 좋은 기원 능력과 감사와 찬양 드려요 드려요 기름 부심도 그 기름이 주님이십니다 even you anoint me anoint us the oil is from the holy one 기름 부싱의 것입니다 살아라 기여러리하라 thank you lord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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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들이 이제 우리가 드린 기름을 바구니에 담아서 하늘로 끝나라라 세라리 주님의 맨끝 이루시옵소서 let your will be done let your kingdom come let your will be done let your kingdom come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이마소서 주님의 뜻 이 땅에 이루소서 주의 나라 이루소서 주의 뜻을 이루소서 이 모든 영광 주님께 만들입니다 찬송 받으소서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주님은요 내가 주님의 기도에 노동에 참여한 뒤에 나를 절대로 그냥 보내시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채우시고 우리를 그의 사랑과 끊임없는 위로와 다시 새로운 기름 부으십니다 나를 꼭 끌어안으시고 그분의 모든 것을 새롭게 채우신 뒤에 집에 보내십니다 I have experienced the Lord after I have been laboring and praising Him and worshiping and praying praying He never let me go empty and tired and as I wait on Him He will fill me with all that He is His comfort and encouragement and new anointing He is a joy He is a strength 주님의 기쁨이 나의 힘 주님의 기쁨이 나의 힘 주님의 기쁨이 나의 힘 나의 힘 나의 힘 나의 힘 주님의 마음 모든 것을 많이 빨리 해야지 된다고 느끼기 하려 중구의 영ara 돌아갈 지 over Do it more and more Let me rest in your chambers 주님은 내게 보고 주님만이 내게 와 주님을 낼 수 있는 오 Jesus my joy 오 Jesus my reward 제가 조금 희한한 것을 해도 될까요? 성경이 보여주시는데 한국인들 중간으로 탁 나오셔서 우리 미국 형제 자매님들이 축복을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축주시고 How about I have some I just saw something that the Korean brothers and sisters could be gathered in the center and all these American brothers and sisters could bless them.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줄이니 일어나 나 걸어라 내 너를 줄이니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줄이니 일어나 나 걸어라 내 너를 줄이니 나의 둥이에는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줄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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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Agores ma'am I am My 이 시간은요,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쁨이 필요한 자는 기쁨 주시고, 힘 주시는 자는 힘 주시고, 믿음이 필요한 믿음 주시고, 돈, 힘 필요하신 분, 돈 받으시고. 이 시간은요, 기도하지 마세요. 이 시간은요, 기도하지 마세요. 이 시간은요, 기도하지 마세요. 사랑해, 나 사랑해, Love your Lord You are good, You are good, You are good to me, good to me 주님 왜 이렇게 너에게 잘해주세요? You are good, You are good Your goodness and loving kindness will follow me 내가 사는 동안에 주님을 선하시니, 이제 하시니 나를 따르리, 나를 따르리, 앞에서 끌어주시고,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리라 I will never leave you, never forsake you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리 너를 절대로 주님, 예수 영혼을 부르시오 지금 날 치유하십니다 Jesus, I know you're healing me now, healing me now, be healed, be saved, be restored 나의 딸과 아들들아, 너의 영혼을 소생시켜주고 싶다 너의 미래를 향한 계획을 내가 받고 있으니, 너를 회복시키고 번영하는 일이다 Hey, I'm gonna burn for you, in romance with you 나는 주와 사랑에 빠지니 더욱 빠지니 주님의 사랑 더 알고 싶어 지나간 모든 폭풍도 주님 알기 위한 것이었어 I wanna burn for you in your perfect love All my fear burns away 완전한 주의 사랑에 나의 모든 두려움 다 버리니 주님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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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소서 내게 이마소서 주님의 불로 불로 이마소서 내게 이마소서 나는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리 버리지 않으리 떠나지 않으리 나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리 버리지 않으리 Never live, never forsake, never, never 그 어느 것도 나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끊을 수 없어 끊을 수 없어 끊을 수 없어 주님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리 하늘이 안으리 영원히 너와는 예술 너는 나의 꿈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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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자 난 전혀 부족함 없네 고맙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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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늘 아침에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영이 우리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춘같이 편히 쉬게 하셨대 예스, 주님이 하십니다. 예스, 주님이 하십니다. 예스, 주님이 하십니다. 예스, 주님이 하십니다. 예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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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십니다. 무언가를 풀고 계십니다 영원에서 Yes, in a round Sunlight We celebrate Our King Our King We celebrate 사랑하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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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the dreams 주님이 주셨던 것이었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이에 어떻게 하다가 주님이 주신 꿈이었는데 떠나고 났어요 더 이상 바라해치지도 않아요 그것들 다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다른 열방이 보내져서 교회들을 뚝딱뚝딱 짓는 건축의 솜씨를 가진 자가 있어요 주님이 보내주시고 싶습니다 지으시겠어요 터키 터키를 놓고 기도하신 분이 있어요 갈 겁니다 터키에 가서 기도의 집을 지을 분이 있어요 갈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집을 지을 분이 있어요 그 날은 나와 함께 춤을 추고 싶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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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사님, 정보사 이 형제님 좀 덮어주세요 형제님 좀 덮어주세요 그거 담요 아니에요 아, 기아세티리 아, 기아세티리 아, 기아세티리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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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